경기도는 오늘 2035년까지 42개 노선의 총 연장길이 645km인 철도 건설에 40조 7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광역철도가 27개 노선이고 도시철도가 15개 노선입니다. 광역철도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도시철도 12개 노선을 선정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